내가 불행해 보였어? 응, 엄청 불행해 보였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두고 갈 수 없게 기기를 잘 만지는 남자는 항상 멋져 나한테 왜 첫눈에 반했어? 잘생겼던데 뭐하는 남자예요? 심지어 손도 섹시해요 니가 박도경 좋아한다는 게 더 쇼킹하다 언제부터 좋아한 건데? 그걸 언제부터라고 어떻게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지? 까지 보자 니가 완전 미친 새끼야 이거 형아 너 그 새끼한테 떨어져 내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오늘 죽을래요? 저 죽을 때 죽고 싶어 박도경 마약이다 보고 싶다고 말해봐 오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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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